이번 판은 정했다! 뽀길 끝까지 따라가기로! 내가 죽든 네가 죽든! 야아아아아아아아 인사하자, 선빈 누나들한테 진짜 어리벌이해 보인다 와 그 와중에 뭐를 때리네 잘 안한다 요즘 뒷라인도 내린 것 같은데 세차장 잡고 딜을 클리어 한 다음에 가야겠다 아 젠장 히히 히히 하하 아니 얼굴이 얼굴이 왜이래 하하 나 삥 진짜 왜 삥이 왜이렇게 못가지 진짜 하하 차 구해서 들어가자 얘는 내가 샷 거리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누구를 혼내주지? 먹이를 혼내줘야겠다 쟤네 건물로 갔나 이랬는데 네도 샷건인거 아니야? 귀엽다 이 사이로 지나가는게 나랑 하면 절대 안가길 길인데 뽀길 따라가다가 여기도 들어와 보네 이번 판은 정했다 뽀길 끝까지 따라가기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난 이번 판 경쟁 목표는 치킨이 아니야 어디까지 갈껀네 뽀길 친구 근데 뽀길이 왜이렇게 빠르지? 야아 아 너무 못됐다 해우소? 다음 꽝 한번 할까? 오우 쟤 죽었다 아 나도 죽겠다 아 나도 죽어 야 그렇게 막 내리면 안 아 젠장 아 속도가 아 나무만 안 박았으면 난 살았는데 아 아깝다 재밌다 샷건드리는게 훨씬 재밌다 샷건들어서 이렇게 애들 죽어라 쫓아가는게 너무 재밌다 오우 여기 처음 오는데 잘 만들었다 아니 진작 이렇게 만들어주지 그전엔 너무 쓰레기였어 그치 오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오는거 실화냐 그래도 아직 여전히 수중이야 맛이 없나 왜 아무도 안오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..잘 바뀌었다 와 창고도 두개 내고 진짜 맛있어졌는데 왜 아무도 안오지 와 카페까지 넣어놨네 여기 맛있는.. 아니 맛있는집을 다 때려놓았는데요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여기 뭔데 판처랑 디베스가 이렇게 바로 나와 보급이다 보급애들 모인다 이미 누가 먹었나? 얘보다 먼저간 애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아 잘못잡다 하지만 날개는 판처가 남아있어 디베스가 남아있어 아 추워 잠깐만 내 정지 아 이거 판처 쓰고나면 왜 자동으로 총이 손에 안껴지는거야 아 몰라 깨던지 말던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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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차 구해오면 너 뒤졌다 진짜 딱 기다려라 차 구해와서 너네 집에 박을거야 딱 기다려 아 그니까 판처 너무 대충 샀어 내 아까 왼쪽 샀어야 했는데 그래서 혼내줘야 차고겠지? 아 컷! 아 솔직히 2층에 있는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고마워 잘먹을게 엄맛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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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과연 와 여기만 지켜도 치킨이네 역시 샷건이 짱이다 그치 띠리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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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? 아프지? 사실 나도 맞을줄 몰랐네 막 쏜건데 아 제일 싫은게 나왔네 절대 나오면 안되는게 안 와 에따 밑다 와 머리 내놓고 있으면 안되겠다 하하하하하 역시 난 나한텐 안줄거같은다 석근 샷건이니까 어디 박아야되는데 마지막 엔딩이 어디로 날려나 난 여기 엔딩날거같긴한데 쓸만한 데가 있나 이런데는 뭐야 쓸만한 데가 없는데 뒤에 박는 수 밖에 없어 이거 인정?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? 굳이 먹어도 되겠다 어 입구를 막은건 변수인데 얘만 막고 뒤에 돌에 있거든? 보인다 라스트가 피 뭐시기 그건가? 아 이거 바퀴 까가지고 바퀴 까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닌가봐 하하 저기 있다고 알려준다 귀여운 친구 이런데 핵인거 아냐? 아 귀엽다고 무시하고 핵여가지고 핵여가지고 갈리는거 아냐? 오라고 부르는거 같은데 뭐지? 아 내 차는 안되지 아 근데 차는 안되지 보인다 아 까비 아 바보같은데 너 이제 어떡할건데 나 그 나무에 갇혀가지고 어떡할건데 셋 둘 수류탄 너도 있네 아 뭐야 이거 너무 혼무하게 샤샷 치킨 아니 나 좀 뒤로 빠져야될거 아냐 솔로경쟁전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헌보면은 아 좀 아쉬운데 오늘 저 치킨이네 호연 형 아 샤샤 저녁 이케 아 아 아 아